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뉴스가 나왔어요. 요즘은 데스티니에는 무슨 버그가 있어요. 아주 심한 버그입니다. 플레이어들이 그냥 그런 에너지, 공급기 에너지 공을 너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찾았는데 그건 엑스포로이트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그 엑스포로이터는 여기는, 여기가 볼 수 있어요. 이 엑스포로이터로는 프레임드랍 엄청 심하게 되고 그리고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에러는 어디입니까? 루타바가 불어요. 심한 문제는 일단은 그거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루타바가 에러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에서 벤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엑스포로이터 하는 사람들은 루타바가 루타바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트라일 아니면 PVP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은 그 버그에 엑스포로이터의 효과에 당했어요. 그래서 그냥 그 게임에서 튕겼고 그리고 게임에서 벤 당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런거 어디있었어요? 여기 들을 수 있어요. 이래서 이 친구는 트라일즈 오시를 게임하려고 근데 바로 킥, 바로 튕겼어요. 그리고 생존에도 생존에 벤 당했어요.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거 조심해요. 이거는 PC, 특히 PC 문제에요.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. 영상 밑에 한번 이 링크를 놓을 거예요.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읽을 수 있어요. 그냥 제일 중요한 말은 여러분 이 버그 아신다면 이 엑스포로이터를 아신다면 하지 마세요. 벤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다른 플레이어들이 같은 게임이들 했을 때 벤 당할 수도요.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